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참 놀랍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기하기도 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빼앗긴 것을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인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나마 발언 소리를 좀 해줘야 될 이 언론들을 보게 되면 기가 찬 정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방송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문들을 다 나오는 신문들을 다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보면 기가 차다는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하겠네요. 그냥 총 한 겁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참 정권이 박탈당해 가지고 이제 특정 정당과 연계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심지어 기초의원까지 뽑는 광역의원 교육감까지 다 뽑는 그런 사회가 된 덕불구하고 식자천들이 대부분 침묵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이 되고 그냥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이제 문화일보의 톱뉴스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조순일보의 뉴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두가 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한국 사회의 여러분들 언론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보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기대할 게 없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저지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저지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폐하는 사람이니까 뭐 국정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은폐하는 사람이 좀 나서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선거부정이 제도화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미 뭐 10년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준제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파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깔아뭉개니까 뭐 이제 더 이상 기댈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에서 이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국민들은 덜 느리로 투표율에 가고 이제 훨씬 앞으로 선전선동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호남권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율이 이제 60% 70%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다 합리화하는 궤변을 유포를 시켜 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체면 상태에 그냥 가둘 거라고요. 그럼 이제 60% 70% 지금 호남 광주 전남 전북이 이제 사전투표를 한 60% 육박을 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가 40%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 를 한다는 것은 사전투표가 던지는 한 사람의 표 가운데 일정 퍼센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어가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 제조가 선거인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지하는 몫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선거부정의 제도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게 이제 한국이 제도화 된 겁니다. 선거가 제도화 돼 가지고 이제 그냥 부정선거가 그냥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 하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함께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 선거 문제를 다루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상세하게 부정선거를 밝혀낸 겁니다. 그동안 약간 긴가민가했던 부분들도 너무나 명료하게 명확하게 정리정돈이 돼 가지고 어떻게 선거부정을 저지르는지 저질러 왔는지가 다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기대를 좀 걸었던 윤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 힘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된 독소조항을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이제 다 무산이 돼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최종적인 단계 온 거죠. 한국이 거의 제도적으로 부정선거가 그냥 일상화되고 제도화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4월 27일 날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일어났던 그런 시위를 보게 되면 많은 분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는 뭐 끄떡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참정권을 빼앗겨도 별로 관심들이 없구나. 눈앞에 이익은 관심들이 많겠지만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강하겠지만 사실상 돈을 버는 토대에 해당하는 체제를 지켜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사회가 됐구나. 그거를 4월 27일 날 시위를 보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위가 계속되겠지만 그 시위를 가지고 선거부정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정도의 모멘텀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속적으로 부정선거가 이제 제도화가 되고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돌아가니까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 X축은 동이고 그 다음 Y축은 득표율을 가지고 육사 교수를 지냈던 한 박사님께서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민경욱 TV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모양입니다. 왼쪽은 동별 여러분들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국힘당의 득표율을 자료고 오른쪽은 당일 투표거든요. 뭐 여기는 조작을 해놓으니까 황희 양천국 합의 후보가 항상 사전투표위는 모든 동에서 현장이름 앞섰고 그 다음 당일 투표에서는 구자룡 후보가 앞섰고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신기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이 작성한 자료기 때문에 이 사전하고 당일을 또 득표율을 보면 부성찬 후보도 아주 뭐 한 만 몇 천 표 집어넣어 가지고 승부를 바꾼 경우죠. 여기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성찬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일 투표에서는 전 지역의 고속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추미애 후보에 사전투표는 건조한 차이로 추미애 후보가 이겼지만 당일 투표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언제 일어났는가 하니까 이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거든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니까 강수구청 보궐선거를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득표율 자료거든요.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 자료고 이거하고 여러분들 이 다음에 당일 투표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위에 그래프가. 밑에 거는 차이값지만 위에는 득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변화도 없었던 겁니다.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도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또 법정 소송이나 이런 것이 되겠지만 오히려 선거 상황은 2020년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악화된 그리고 선거부정을 저질러 온 사람들은 좌우 모두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견고한 그런 방어선을 이제 구축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편으로는 또 싸우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겠지만 4월 10일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이 방송 전에도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이 소위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돼서 운행되기 시작한 일종의 시작점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시간 정도는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 방송을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선거 문제를 조금은 비중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한 그런 부정선거 은폐 시력들이 대한민국의 또아리를 여러분들 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도 보통 저항이 아니고 격렬하게 피를 흘릴 정도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뒤집어 엎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